안녕하세요 김치의 박사 또 먹기위해 점점 끝 흡수 주소 김치의 과자 김치의 과자 조미진 나왔네요 홍태야 아, 선생님 김태 좀 좋아하지, 자 어, 바로 봐 그래, 천천히 먹어야지 네, 천천히 먹어야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송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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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밥 송태 사탈 반찬 더 갖다 줬까? 바지 좀 더 드릴까? 아침에 따왔더니 싱싱해 고맙다 한입이 먹나요? 제목볶음 맛있대요 다시 올게요 할미는 미연을 안 써 미연은 못 먹어, 할미가 맞아요 엄마 지른 거 같아요 이거 삐딱삐딱 말려서 볶은 거에요 잘 먹겠습니다 이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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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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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